제목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래가 두려운 스물다섯 남자입니다 제겐 부모님 허락하에 함께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 부럽다 자기야 우리 퍼택도 엄마와서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어... 그렇게 3년이 지났지만 결혼은커녕 둘이 붙어있던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외식할까? 외식하면 외식 내 새끼도 배고프지 이리 와라 엄마가 엄마 줄게요 이게 다 여자친구가 키우는 고양이 17마리 강아지 2마리 때문인데요 10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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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모모 우리 모모 장난감 쓸까? 오 30만원 야 이 캣타워는? 이 캣타워 어때요? 이거 안 사신 8만원 덕분에 결혼자금은 단 한 푼도 못 모으고 있는데요 어떡하냐? 제 속도 모르고 고양이랑 개한테만 빠져있는 제 여자친구 저희로 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해서 여자친구 좀 말려주세요 어때요? 사연 들어보니까 저는 이 정도 이해해주는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면 맞아 맞아 나도 지나보니까 그때 그놈이 제일 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땐 모르는 거야 이 남자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 남자분도 또 지쳐서 또 포기하면 그놈이 남자를 놓치는 거야 그럼 내 걸로 하는 거야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여자분 나오시고 안타깝네요 배는 어때요? 듣기만 해도 속상한데요 이게 뒷전이 된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그렇지 그렇지 개 기리세요? 고양이 길러요? 뭐 길러요? 저 강아지 있어요 저도 둘이 살거든요 야 이 개 좀 어떻게 좀 해라 둘이 사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 꺼내면 어떨 거 같아요? 근데 아 연애 안 하지 강아지 똑똑하죠? 예 똑똑하면 괜찮아요 그때 김한국 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침대에서 재우는데 아내랑 약간 조금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야릇해지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혼자 털어 나갔다가 네 정확히 5분에 돌아온다는 예 고양이가 개한테 밀려서 지금 본인의 자리가 지금 없는 것 같은 남자분이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민의 질문 나와주세요 지금 이분이 자리에 앉았는데 까만한 옷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미 고양이나 개털로 보이는 오 맞네요 너무 털이 붙어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털이 예 자 지금 키우는 게 아까 고양이 몇 마리 다시 한번? 고양이 17마리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어요 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는 강아지 2마리랑 고양이 1마리만 키우다가 아 3마리 괜찮다 2년 전에 여자친구가 유기묘 1마리를 구조해 왔었거든요 구조했구나 그 다음부터 1마리씩 1마리씩 데리고 오더니 19마리 얼마 전에 60마리 아이들 유기묘 유기견을 키우는 아내분 때문에 고민이라고 남편이 나오셨었잖아요 네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제 미래가 저렇게 될 거 같아서 근데 저희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아직 못 잡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은 지금 저희 25살 동갑 커플이거든요 양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2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데이트한 지도 한 3달 정도 돼서 애들한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뒷전이고 퇴근하고 집에 와도 여자친구 저한테 눈길도 안 주고 벌써? 원래는 1년에 한 2천만 원씩 모아서 28살에는 결혼을 하자 했었는데 지금 수입의 거의 90%가 애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모아서 하나도? 네 하나도 못 모았어요 여자친구는 직장이 없고? 네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애들한테 먹고 싸는 데만 250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병원비가 한 3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30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고 캣타워도 48만 원 고양이 타워인데 그게 48만 원이야? 네 좋은 거는 몇 층까지 있는데 캣타워가? 거의 저보다 높아요 진짜 청소기도 애들 있는 집에 좋다 해서 120만 원짜리 그런 거 사오니까 남자친구는 지금 안녀가서는 이제 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결혼 계획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애들한테 지출도 좀 줄이면서 저희가 먼저게 그런 식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눈빛도 그런 걸 해 네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여기 고민이라고 안녕하세요까지 나왔어요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고민?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다 결혼은 그러면 둘째 친구 남자친구를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개 고양이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제가 뭘 안 해주면 스스로 못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할 수 있고 자기가 뒷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꼬막무침, 갈치조림, 자기 먹고 싶다 하는 거 제가 다 그날그날 해줬었거든요 와 진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결혼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우리 와이프도 잘 안 해주는 걸로 해줬는데 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는데요? 꼬막무침에 아니 그 해달라 할 때 가끔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서운한 거는 제 생일 때는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었는데 그 유기묘 하나 구조했던 애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북옥국도 끓여주고 휴가 때도 일정 잡아놓고 애들 아파서 다 취소했었고 너무 애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 같아서 서운하네요 아니 그건 그렇다치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목적으로 지금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 작업은 어떻게 모으려고 캣타워 이거는 40 몇만 원 주고 이 48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장난감은? 아 근데 저희가 이번에 구조한 고양이 두 마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애기만 10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애기만 10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갖고 포함해서 17마리인 거예요? 네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27마리가 된 줄 알았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제 캣타워나 애들 혹시 공간이 부족할까 봐 그럼 그 애기들은 다 입양 후 보내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좀 정도 많이 들었고 이까지는 저희가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입양 후는 못 보낼 거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저희 아이들 영상 올리면서 조금이지만 그래갖고 조금의 수익을 좀 올리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여자친구 직장 다니면서 월급과 재월급 그 수익까지 다 해야 좀 여유 있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저 수익마저도 애들한테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쇼핑 안 한 지도 거의 1년 티 하나 사기도 살짝 고민하면서 사고 있거든요 티 한 장 사기도 고민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19마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동물들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길에 유기묘나 시장에 파는 강아지 그리고 기울 때는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 보면 못 지나치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어때요? 케어할 때? 힘들 때도 있는데 애들 보면 다 그게 좀... 사랑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한 하루 일과 좀 소개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들 화장실 다 치우고요 밥 주고 그리고 강아지 두 마리 산책시키는데 저희 한 마리씩 나가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그럼 오전 지나서 환기 시키고 청소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수익 내는 그거 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양이 많아 저기가 캣타운가? 안녕하세요 와, 집이 예쁘네 저기 48만원짜리 있지? 반대쪽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와, 정말 많다 저기 뭐야? 아, 화장실! 고양이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거야? 거의 두 마리 다 있는 게 있어요 와... 여기 남방이에요 여기 남자분, 우리 남자친구 공간이 지금 점령당한 거죠? 네 어떡해 그래도 개고양이들이 잘 지내나 보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다들 걱정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남자친구도 좀 그런데 여자친구만 기분이 아주 미소지으면서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눈빛이 혹시나 해서 순한 친구를 좀 데리고 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몇 마리 좀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자, 누래로 좀 여기다 얘 왜 이렇게 커? 강아지는? 너무 예쁘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모아야! 모아, 저 아이고 어,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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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도 좋아한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리로 와봐 뭐? 이쪽으로 뭐? 좀 차려, 좀 차려 자, 이름이 각각 뭔지? 우리 강아지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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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름 모아?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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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얘는 몰래 그냥 키우던 몰래 키우던 게 모아 그 다음에 여기 여자친구 품에 안겨 있는 친구는요? 꼬지리 꼬지리? 너무 귀엽다, 꼬지리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꼬지리 너무 귀여워요 꼬지리 꼬지리 꼬지리는 어떻게 왔어요, 집에? 그 자동차 밑에 응 거기서 떨고 있는 꼬지리 구조됐구나 그림 같아 근데 지금 남자친구 안고 있는 친구는 고양이라고 보기엔 되게 단치가 크 어? 약간 개양이 느낌이에요 네 저 친구 이름은 뭐예요? 톡깽이요 이리 와, 이리 와 톡깽이? 톡깽이는 어떻게 왔어요, 집에? 톡깽이 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있는 자전거 세우는 거기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밥 줄게 이리 와,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 품에 안겨가지고 이대로 데리고 왔어요 아, 화 안겼을 때 어땠어요? 남자친구 심쿵 심쿵 심쿵했어? 심쿵했어? 아, 얘는 우리 집에 데리고 가했구나 이래 생각했었지, 그때는 강아지 뭐 장기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래? 얘 뭐 장기 있나? 뭐 할 줄 알아요? 인사할 줄 알아요 인사하자 모아 모아야 모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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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앉아 앉아 모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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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장기이가 모아? 모아 모아야 엄마를 알아보긴 해요? 모아야 모아 그래 잘 돌아다니는 게 장기예요 네 진짜 크다 토끼잉이 잘하는 거 발라당 그거 보여주세요 발라당 엉덩이 두드리면 엉덩이 두드리면 엉덩이 두드리면 엉덩이 두드리면 엉덩이 두드리면 좀 눕거리네 엉덩이 두드리면 눕는데 좀 눕거리네 엉덩이 두드리면 눕는데 엉덩이 두드리면 눕는데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지금 사람이 많아서 오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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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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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브라운 체력이 생겼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고양이 크는 줄 알았어. 어디 갔어, 여기. 톡깽이. 깨워. 깽? 없어지기도 해요?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다시 내놓고 고향 사라지고 해야지, 지금. 다시 내놓고 고향 사라지고 해야지, 지금. 아니, 없어요? 못 찾았어. 없어? 어떻게 해? 찾아봐야지, 그러면. 못 찾으면 어떡해. 야, 흩떠 떼서 찾아봐. 찾으면 가자, 같이 쳐줘 봐. 난리다, 난리. 아휴, 진짜. 아니, 뒤로, 뒤로, 그쪽으로 안 나갔지? 아니, 뒤로, 뒤로, 그쪽으로 안 나갔지? 거기 있어? 찾았대? 찾았대, 찾았대. 거기 있어? 찾았대, 찾았대. 찾았대, 찾았대. 찾았대, 찾았대. 저기 미끄럼틀 타고 내려면 진짜 대박이겠다. 됐어. 꼭 안고 계세요? 응, 애기를 꼭 안고 계세요. 쟤도 겁먹어서 그래요. 저기 진해성 씨. 얘도 찾았다고요. 꽃게기한테 정조하게 사과하고요. 꽃게기한테 정조하게 사과하고요. 미안하다. 아니, 진해성 씨는 왜 이렇게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아, 저 강아지는 괜찮은데. 강아지는 괜찮은데. 고양이가 막 펼쳐. 이런 그런 걸 너무 무서워요.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눈빛이 타고 이런 게. 나는 진해성 씨 알레르기가 오늘부터 생길 것 같아. 나 거기 위에 탄델은 어디서?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오늘 잔기는 진해성 씨 잔기에 잔을 것 같아. 자, 오늘 예비 장모님 오셨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고민이죠. 처음에 결혼 일찍 하라고 동거를 허락했거든요. 근데 계속 미뤄지니까. 딸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현재 많으니까 좀 많이 입양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딸이 성격이 좀 까칠해요. 까칠해요? 네. 엄마를 닮았나요? 딸은 고개를 막 이러고. 까칠하다면 어떻게 까칠해요? 예를 들면 물 한 잔이라도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꼭 철민이를 시키거든요. 어머. 근데 시키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잘해줘요. 철민이가 세린이한테 참 잘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세린이도 철민이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딸을 잘 알고 계시면 좀 딸한테 한마디도 좀 따끔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철민이가 잘해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한테. 너무 이렇게 또 여자친구를 잘해주고 반짝반짝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런 남자 없다. 그러니까. 자 오늘 또 지은기 한 분 나오셨는데. 친구가 걔랑 고양이한테 너무 올인을 해서 집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제가 친구 집에 가야지만 그때 만나줘요. 그럼 친구가 가장 힘들어 보일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석을 자주 하는 친구였는데. 친구 집에 가면 항상 걔랑 고양이 때문에 털도 있고 해서 이 친구 몸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데 자기 관리를 아예 안 하거든요. 일단 밥을 아예 안 먹고 하루 한 끼 그 정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두통을 달고 살고. 영유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경련. 그리고 저혈압, 빈혈. 뼈나이 측정했을 때도 60대 나왔단 말이에요. 어머. 그래서 그 몸으로 또 애들 케어한다고 무리하니까 응급실도 한 두 번 정도 가고. 혼자 혼자 지금 쉬어도 모자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를 애들 케어 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를 케어야 될 상황인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지더라도 좀 나아지어야 될 생각 안 해요? 식사는 또 왜 이렇게 안 해요? 귀찮아요. 어떻게 귀찮지? 귀찮아요. 어떻게 귀찮지? 근데 나름 그래도 운동도 하고 애들 산책도 매일 나가니까 거의 2시간씩 걷거든요. 걷다가 산책하다가 발목이 또 고장 났어요. 뼈나이가 60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애들 때문에 우울증도 있고 불명증도 있거든요. 애들 때문에 왜 애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우울증이 있지? 그게 케어하기 힘들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아기 고양이를 구조한 적이 있거든요. 또 살려보겠다고 한 두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랬었는데 결국 죽었는데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수면제도 먹고 있고. 근데 서로 좋은 건 알지만 계속 뭔가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조금 예전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떡하나요? 그런 건 걱정이 안 돼요? 전혀요. 당연히 내 옆에 계속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내 옆에 계속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걸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가 다른 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자친구도 신경 안 쓰고 아이들도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물 떠달라고 해도 아이고 네가 떠 먹어 하고 어떨 것 같아요? 뒤에서 한두 때리겠죠. 왜?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하잖아요. 여자친구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남친구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일 얘기는 들어줘야죠. 지금 그러니까 남친구 얘기를 들어달라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점은 뭐가 있어요? 바라는 점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구조 활동도 좀 멈추고 자기 몸도 또 애들 보는 만큼만 신경 쓰면서 다른 커플들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애들 좀 잊고 놀러도 좀 가고. 한 달에 한 번 데이트 다운 데이트 해보고 싶대요. 집 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애기들 때문에. 입양은 전혀 생각이 없으시죠? 입양은 이제 더 이상. 한 마리도? 네. 없이 못 살아요? 그 아이들 없이는? 지금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해도 보낼 애가 없어요. 보낼 애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제가 아파트를 이사가니까 정말 잘 키워줄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애들을 내려보냈어요. 울면서.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갔는데 그게 별이랑 다리였거든요. 저 멀리서 완전 작은 시골 꼴짝에 있었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저 멀리서 별이랑 다리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별아 달아 했더니 걔네들 보더니. 그냥 가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없어도 걔네들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 이런 마음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남자친구분은 이렇게 19마리랑 평생 같이 살 생각 있으세요? 지금 딱 여기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한 개? 여기가 딱 한 개? 만약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온다.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배려까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키우는 것도 사실 남자친구의 꿈은 아니었죠? 여자친구가 원했기 때문에 그 꿈은 응원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가려면 이렇게 같이 가려면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가기가 너무 힘겹지 않을까. 한 사람만 원하는 길만 가니까 남자친구가 많은 걸 원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데이트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정말 이만큼 코딱지만큼 원한 건데 집을 비우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왜 교만이야? 맞아. 그건 또 다른 값질 아니야? 사랑의 값질 아니야? 어. 얘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그렇게 아프게 한다면 얘들은 사랑 주고 인간인 이 사람은 사랑도 안 주고? 너무 지금 불안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살아봤는데 뭐가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그게 개선되지 않고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하면 어떠니? 이렇게 몇십 년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니? 너무 그 친구도 참 따뜻한 친구지만 너랑은 연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부모라면. 진짜. 그러면 둘만의 시간이 많이 난다.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여유가 생기면. 일본 여행 가보고 싶어요. 일본 여행? 네. 고향이 많은 마을이 있다 해서. 그것도 여자친구 위해서? 배려해서 거기 가는 거야. 고향이 마을을 가고 싶다. 아니 정말 많이 사랑하니까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지. 본인이 진짜 가고 싶은 일 어디예요? 저 만화 카페 가서 만화책만 보고 싶어요. 여자친구 누워서 만화책 보고 싶어 이렇게? 네. 라면 먹고. 라면 먹고 식혜 먹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둘만 있고 싶은 거잖아. 둘만. 그냥 둘만. 여자친구 표정이 안 좋아하는데. 별것도 아니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별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 시간 충분히 내줄 수 있지 않아요? 큰 고양이라고 생각해. 말하는 고양이. 일 나가는 고양이라고 생각해. 만화 카페에 한 6시간? 근데 애들 밥을 줘야 되니까. 근데 애들 밥을 줘야 되니까. 그럼 평생 이렇게 사실 거예요? 친구한테.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진짜 익숙한 것에 속아서 정말 소중한 걸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최근에 들은 얘기. 우리 안녕하세요의 사연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제일 소중한 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딱 볼 때. 이 남자친구의 이 옷을 보면 배려가 여기에 털로 묻어있어요. 이 털로 묻어있는데 이게 다 그래요. 배려. 근데 또 약간 굳이 검정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또 뭐. 나는 대책을 잘했어요. 투표 가겠습니다. 대답을 알려줘. 죽으세요. 오케이. 저도 고민입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회사에 함부로 입대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고민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놀러가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여자친구 솔직하게 이제 본인의 마음을 우리 남자친구한테. 앞으로 우리 둘이 뭐 저녁이라도 먹으러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둘이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도록 하자. 아 참 그 약속 지금 얘기 안 하셨는데요? 한 마리라도 말아주면 이건 못 참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구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한지는 이 뭐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딱 손을 그어줘야지. 그런 건 지켜줘야죠. 와 하나도 양보를 안 하네. 와 대단하다. 자 여러분 버튼을 다시 한번. 안 누르신 분들 추가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표현을 좀 해주세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좀 너무 낯간지러운데. 말하면 몰라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좋단다. 아이고야. 발걸쳐라. 자 결과 보겠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결과입니다. 자 100은 넘어갔고요. 자 첫 번째 고민을 이기려면 61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막 소주를 4,5병씩 먹고 또 고양이 키우는 사람하고 싸워서 천 몇백만원 물어주고. 이래야지.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 121병. 자 대표. 100. 중공주 아예. 고마워. 전동이대. 심각합니다. 와 이겼어. 고맙습니다.